밑에가 지하 그 단란주점이잖아. 거기서 이상한 시름소리가 계속 들려. 문을 여는 순간 둥지 단란주점 업주가 피투성인 상태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틈 사이에 단란주점 종업원입니다. 천정을 이렇게 본 상태로 누워서 발견이 돼요. 살펴보니까 피를 엄청 흘리고 있었고 이미 일부분 장기가 밖으로 노출이 됐어요. 호라고 누움에서 지문 채취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 건물은 물론 주점에도 CCTV 당연히 없었고요. 사봐야 달란주점 사건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두 방울의 혈흔이 똑똑 떨어진 게 있었어요. 낙하 혈흔이. 그게 혈흔이 굉장히 AB형이에요. 저희 사건 의뢰에서 히트작이죠, 히트작. 히트작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죠. 강화도, 청년, 또또, 젓갈. 여기 젓갈 진짜 기가 막히죠. 어, 씨앗 젓갈. 그 다음에 낙지 젓갈, 오징어 젓갈, 갈치 속젓 젓갈, 명란 젓갈, 명태 회운침 젓갈 종류 다양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중에서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는 갈치 속젓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흰쌀밥 딱 해가지고요. 그냥 그 쌀밥 한 숟가락에 갈치 속젓 약간 해가지고 딱 얹어서 먹으면 그 맛 기가 막히죠. 어, 저는 그걸 진짜 좋아합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 또또 젓갈은요. 아주 소량으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고요. 어, 가끔씩도 드시는 분들한테 좋죠. 그리고 강화도가 또 원래 새우젓이 유명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김장철 앞두고 이 새우젓 꼭 필요하잖아요. 어, 또또 젓갈에서 강화도 새우젓 판매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을 위해서 청년 또또 젓갈은 굉장히 사랑받아 왔고요. 그다음에 재구매로도 상당히 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요. 더덕무침, 저는 더덕 굉장히 좋아해요. 더덕 구워먹는 거 좋아하는데, 더덕무침, 그다음에 연근조림, 그다음에 뭐 깻잎 같은 이런 반찬 종류도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 이 기회에 한번 사셔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또또 젓갈은 자신 있게 어떤 물건이든 권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소량으로 어, 포장해서 판매도 되고 저렴하니까요. 어,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제 사건 가요. 나는 이제 어떤 거 좀 조절하냐면, 많이 잔인한 거는 가능하면 우리 홍 박사 할 때는 좀 피하려고 하고, 어, 그거는 이제 연근영의하고 하려고. 오, 교수님. 되도록 연근영의하고 하고, 많이 잔인한 건. 그리고 두 사람의 전공에 맞춰서 내가 주제를 좀 선정하는 게 예의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나 생각 참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 맞아요, 교수님. 근데 오늘은 본의 아니게 좀 센 걸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사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홍 박사한테 약간 미안한데. 아니, 아니요. 오늘 제가 미제 사건 찾아온 거는 이건 사바위 사건하고 연관성을 상당히 비중을 두는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전문가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거 사바위 사건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건 한동안 놔뒀었어요. 너무 이게 오버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놔뒀다가 이제 결국 급기 야원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 제가 찾아온 미제 사건은 울산에서 발생했던 울산 옥교동 옥교동 단란주점 살인사건입니다. 단란주점 하니까 벌써 딱 사바위 사건. 네. 근데 이제 옥교동이 현재는 중앙동이에요. 중앙동. 네. 중앙동. 울산 상권의 중심지. 근데 특히 유흥업소가 거기 많죠. 아, 그렇게 반짝반짝한 동네네요. 네. 네. 네온사인에 휩싸인 동네일 수도 있어요. 번화가죠.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01년도 7월 4일 날 공 2시 50분경 울산시 옥교동에 있는 5층 건물 거기 지하에 이제 둥지라는. 네. 둥지라는 이름 많아요.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둥지라는 단란주점에서 발생했던 미제살인사건이에요. 네. 우선 이 단란주점의 구조는요. 네. 네. 중앙 홀 가운데 직사각형 우리 것처럼 직사각형 형태의 테이블이 한 개 있어요. 중앙에. 중앙 홀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홀 그 안쪽으로는 조그만 소형 원형 테이블이 또 한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넓은 벌판은 그런 거예요. 양옆으로는 둠이에요. 아. 룸이 쫙 있고. 네. 그리고 둠 6개가 일렬로 쫙 이어진 구조예요. 네. 거기 이제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네. 수사가 개시된 거는 이제 개시된 게 이게 웃게요. 네. 이 건물 지하잖아요 이게. 건물 2층에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네. 그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성 분이 네. 새벽 그 당일날 7월 4일날 공 2시 한 10분경에서 공 2시 50분 사이. 네. 아까 공 2시 50분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전. 그 전. 한 40분 전. 담배를 피시나 봐요. 네. 이분이 이제 보니까 건물 아래층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특히 아래층을 신경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올라오는 입구에서 계단 타고 올라와 중국집 오는 거 아니야 손님들이.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는 지하 이제. 달란주점하고. 달란주점이고. 그런데 평소에 저녁 끝나고 나면 아침에 가보면 어떤 놈들이 1층 계단에다 오줌을 싸. 그런데 그 이렇게 번화가나 유흥가 이렇게 몰려져 있으면 꼭 1층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1층 계단에다가 소변을 보는 그런 술 취한 놈들이 많다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들이보려고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 밑에서 웅성웅성하니까 이 새끼들 술 먹고 또 계단에 오줌 계단에 또 오줌 싸려고 그러나 보다. 이래서 이제 딱 감시하려고 내가 본 거예요. 그때 보니까 한 3명 정도의 남성이 그 건물 입구에서 이제 나가고 있어. 저 새끼들 이미 오줌 싸고 가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확인도 할 겸 사실은 이제 그래서 내려간 거야. 그리고 담배도 피울 겸. 계단을 이제 내려왔어 2층에서. 네. 그런데 내려왔는데 걔들은 가구 없는데 그 밑에가 지하 단란주점이잖아. 네. 거기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 그런데 한 번 들리는 게 아니라. 네. 귀 기울여 보니까 계속해서 들리는 신음소리야. 어흐 하는 소리가. 이거 불안한 거지. 이상하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본인도 지하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네.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휴. 홀 내에 아까 중앙 테이블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사각형. 그 중앙 테이블 옆에. 네. 탁자뽀가 있는데 탁자뽀가 아마 쓰러지면서 잡아 당긴 것 같은 느낌. 네. 그 상태에서 그 둥지 단란주점 업주가 박 씨인데. 네. 41살 먹은 여성이에요. 네. 이분이 피투성인 상태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휴.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이거 뭐야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또 그 테이블 저쪽 앞쪽에 안쪽으로는 이렇게 원형 테이블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 원형 테이블에는 하고 이 눔 옆에는 눔이니까 그 틈 사이에 41살 먹은 김 씨. 아이고. 그 단란주점 종업원입니다. 두 명. 그 여성이 천정을 이렇게 본 상태로. 이렇게 누워서. 네. 누워서 발견이 돼요. 아이고. 그 종업원의 신음소리예요. 아 그 이상한 소리가. 네. 그리고 갔을 때도 그 여성 종업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한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왔다는 것을 의식하고 직후에 바로 의식을 잃어요. 이 사람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끝까지 정신 차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네. 그런데 막상 누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아 왔구나. 됐다. 그리고 의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이 경우도 그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살펴보니까 업주 같은 경우는 복부를 찔려서 배를 피를 엄청 흘리고 있었고 이미 일부분 장기가 밖으로 노출이 됐어요. 아이고 그럼 크게 공격을 받았네요. 네. 수사를 오래 한 사람 같으면 장기가 노출됐다면 어떤 도구를 썼는지를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장기가 유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네. 112하고 119에다가 신고를 한 게 공 2시 50분이에요. 아 그 때가. 네. 그래서 아까 최초에 공 2시 50분으로 발견된 시각을 잡았던 거죠. 네. 자 신고 후에 이제 가면 신고하고 나니까 아이씨 이거 우리 집도 걱정이 되는 거야. 같은 건물이니까. 같은 건물이니까. 후다다닥 자기 이제 가족이 걱정되니까 올라가요 1층으로.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지금 저 주점에서 살인사건 났어. 네. 당신 문 꼭 걸어 잠그고 누구도 열어주지 마. 네. 경고하고 다시 주점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고 잠시 후에 바로 119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네. 119가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업주는 이미 사망상태예요. 사망상태. 네. 그리고 종업원은 아직 김씨 아직 생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과 동시에 김씨는 사망했어요. 하여간 안타깝네요. 결국 현장에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네요. 궁극적으로 두 사람이 사례된 거죠. 이건 사례된 거죠. 이건 사례가 명확하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연히 현장 보존하고 감식하겠죠. 네. 감식하죠. 그리고 참고인 조사는 당장에는 중국집 사장님 참고인 조사하고 해야 되고. 산적 같은 거예요. 그런 수사가 이제 초등 수사가 들어갔고. 네. 그 과정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시신 부검이죠 뭐. 그렇죠. 부검을 했더니 두 명 모두 예기. 예기 날카로운 걸로.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손상. 과다출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실혈사입니다. 실혈사. 자 이제 보니까 업주 같은 경우는 아까 배. 네 배. 제일 먼저 눈에 띄었잖아요. 도출되고 장기. 네. 배하고 머리 등등에서 한 다섯 곳 공격을 받았어요. 막 지른 겁니다. 공격 부위가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종업원도 배하고 가슴 등 네 곳. 그러니까 막 지른 거네요. 막 지른 겁니다. 네. 범행 도구를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네. 의외로 범행 도구는 두 개예요. 그렇지. 나는 이미 감 잡았어요. 예기 하나 있고. 예. 예기 하나 있고 장기가 도출됐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업주. 네. 장기가 도출됐다는 얘기는 날카로운 얘기가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날카로운 건 그냥 들어갔다가 쏙 빠질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한 개는 업주한테 사용한 외날. 외날. 한쪽 날만 있는. 한쪽만 있는 외날. 그 다음 둥근 형. 둥근 형태의 칼이에요. 네. 한 개는 종업원한테 사용한 양쪽 날. 양날. 양날. 이게 군용 대검하고 유사해요. 이게 양날 거면. 그리고 장기가 도출될 정도라고 하면 톱니가 있는 양날의 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기가. 네. 그러니까 넓은 형태의 할창을 할창이라고 그래요. 넓은 형태의 할창을 유발해 가지고 광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얘기는 두 개 이상이라는 거죠. 외날 자리 하나 그다음에 넓은 넓은 날. 톱날이 톱니가 있는 그런 거.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냥 대충 그렸어요. 네. 보면 지하 계단에서 바로 출입구 있죠. 출입구로 들어가면 전면에 무대가 있어요. 네. 그 안 앞에 직사각형 테이블 거기에 여주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러니까 출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건너다 보니까 저 룸 안쪽에 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전면에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요. 그게 삼면에 두 개씩 이렇게 걸쳐서. 근데 이제 원형 테이블이 있는 저 안쪽 그쪽 룸이 있는데 그 앞쪽에 종업원이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 공격 부위 즉 말하면 공격 흔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일단 두 사람을 살해한 범구가 달라요. 그렇네요. 각각 달라요. 칼은 외날 양날 톱니날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 개예요 세 개. 와 칼을 이렇게까지 들고다니까. 그러니까 외날 처음에는 이제 두 개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냥 예기와 톱니 있는 것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예기 중에서도 외날만 있는 게 있고 양날이 있는 게 있고 톱니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 같은 경우는 양날에 의해서 찔린 거예요. 양날. 주인은 외날과 톱니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종류 정도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또 이게 범구가 또 있는 걸로 또 보여요. 뭐였냐면 업주의 눈썹 위에 반달 형의 이렇게 자국이 있었어요. 반달 형의 동그랗게. 반원 형의. 이거는 망치 같은 걸로 때렸을 때 딱 생기는 둔기흔이에요. 곡선형. 그러면 이 망치를 주셨는데. 망치까지. 그러면 칼도 한 세 자루. 네. 망치까지 동원됐다. 이거 혼자서 막 이거 여기다 차고 막 이렇게 못하거든요. 한 명 아니다. 이거는 한 명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종업원도 이마하고 머리에 둔기흔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건 세 명 이상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네요. 세 명 이상. 두 명보다도 많을 것 같아요. 세 명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범행 동원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발견 안 됐어요. 이거는 범인이 가지고 간다. 갖고 다닌 거네. 그럼 적어도 우발적인 살인사건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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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하고 다시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발적인 건 아니에요.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좀 범구 가지고 추정을 해보고요. 네. 당연히 지문 채취에 시작됐겠죠. 중앙 홀하고 누움에서 이제 지문 채취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나왔어요 뭐가. 나운데라고는 이제 홀 가운데 기둥하고 이제 테이블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지문 채취를 몇 개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이 사건하고 맞춰보니까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니요. 거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이니까. 별 사람들 다 갔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문 실패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 들어온 손님이 술 먹다가 사고쳤을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테이블에 분명히 맥주병이 네 개 있었고 컵이 세 개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있었던 거네요. 앉아있다 먹은 걸로 추정이 돼요 이건. 그러면 이건 분명히 거기서 다 지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문이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몇 가지 주장할 수 있어요. 지문을 범인이 닦았다. 닦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닦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 정도 치밀한 놈들이라면. 그런데 이 주인이 술 맛 맥주 맛이 나게 하려고 컵을 얼려요. 그렇죠. 술집에서는 차가운 컵을. 맥주는 맥주대로 얼리고 컵을 얼려 가지고 밖으로 상온으로 나오면 결로현상이 일어나요. 겉에. 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짐은 저절로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술잔이라든지 컵에서 안 나온 이유는 결로현상 도 있을 수 있고. 닦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범인이 닦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술잔 이외에도 거기 앉아서 술 먹은 놈이라면 탁자 같은 데서 나와야 돼.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다 큰 거예요. 닦았네요 그러면. 닦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컵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 다. 닦자 다 닦은 거예요. 세 명이 여유 있게 죽여놓고. 닦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그렇죠 금방 닦죠. cctv를 확인을 했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때는 cctv가 막 보급됐을 때가 아니에요. 2001년도는. 그런데 이 건물은 물론 주점에도 cctv 당연히 없었고요. 네. 유일하게 이 단란주점 맞은편에 전파상이 하나 있어요. 전파상. 전파상에서 딱 여길 비추고 있네. 그때 흔히 망가졌대요. 네. 그래서 형사들이 야 이거 범인 닦는다.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이유인즉슨. 왜요? 전파상에서 문 열어놨을 때는 cctv를 앞을 비춰요. 문 열어놓으면 딱 정면이 돼. 그러니까 안에 설치가 돼갖고. 전파상 안에 문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비춰. 문 열어놨을 때는. 근데 영어 그만두고 샷다 내리면 안에 안 미치지 뭐야. 그것 때문에 실패해버렸어요. 이거 엄청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전면에 있었으니까 그냥 바로 찍혔을 텐데. 그러니까 바로 찍혔는데. 이게. 이게. 그래서 ctv는 결국은 실패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범행 시간을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네. 이 사람이 신고를 한 시간은 02시 52분 이에요. 중국집 사장님. 자기 말로 뭐 10분에서 50분까지 사이에 뭐 오르락 내리락 담배 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2시 신고 시간이 02시 52분이고. 네. 또 이제 그 사망한 사람들 휴대폰 조회를 당연히 했지 않겠어요 경찰이. 네. 네. 했더니 그 종업원 김씨가 통화한 시간이 나오네. 네. 그분이 7월 4일 날 그 당일 날. 공 2시 17분부터 네. 공 2시 21분까지 4분간에 걸쳐서 지인하고 통화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종업원 김씨는 적어도 02시 21분까지는 살아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죠. 02시 21분부터. 맞아요. 신고한 시간 02시 52분까지 31분 사이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와 굉장히 짧은 시간이네요. 근데 여러 명이면 가능하죠. 그렇죠. 여러 명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시간대에 손님은 없어서요. 그러게요. 또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달란 주점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종업원하고 통화를 한 그 지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때 그 종업원 김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나 지금 손님 한 테이블을 받고 네. 주인하고 조용히 있다. 업주하고 네. 올 손님이 또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 네. 손님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야 아우 피곤해 죽겠는데 늦었는데 이거였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그럼 적어도 그 시간대에 손님이 이게 있다는 건지 한 테이블이 그러게 말아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주인하고 조용히 있으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건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묵작묵작 손님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야. 아니고. 네. 한 테이블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둘 중 하나요. 둘 중 하나요. 근데 이제 의미를 해서 그래 봐. 네. 손님 한 테이블을 받고 네. 손님 한 테이블을 받고 주인과 조용히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한 테이블을 받고가 지금 현재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자신이 그 업소에서 한 테이블을 받은 거. 이미 이미. 자기 한 일. 나 한 테이블 소화했어 그 소리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애매해요. 애매한 일. 이거에 따라서 거기에 손님이 한 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미 한 테이블을 받고 끝나고 주인하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면 그 직전에 들어온 세 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범인 아니에요. 이미 갔으니까.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화 통화 내용이 애매해요. 애매하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신고자는 분명히 세 명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걸 보고 바로 내려갔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 주점 내에는 한 테이블에 손님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있다가 같이 나갔으니까. 네. 그러면 이미 세 명 보고 나간 놈들은 범인이 아니고 남아있던 다른 세 명이 더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래서 이 사건이 꼬인 겁니다. 애매하네. 예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술집 당일 날 출입한 사람들을 체크를 해요. 네네. 이걸 찾는 거 부작용이 듭니다 이거. 이거 술집에 간 걸로 누가 솔직 하겠죠. 카드 긁어주면 그거 통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표를 썼으면 수표 추적 해서 하고 진짜 짜증 나요 근데 이거 수사하는 거. 말 안 하려고 그러죠. 말 안 해요 술집 간 거. 절대 말 안 하죠. 특히 집에 가서 물어보면 옆에 마누라 있는 데서 주가 딱히 하나도 다른지 좀 얘기 안 해요.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초짜 형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와이프 옆에 있는데. 신분증 보고 와이프하고 있는 데서 막. 그 무슨 날라주행 가신 적이 있죠. 며칠 며칠에 뭐. 그 맘. 그 뒤에서 콕시 뱅히지 그냥. 그 절대 말 안 하죠. 야 멍청한 놈아 거기서 물어보면 나오냐. 살짝만 살짝 가서 물어봐요. 잠깐만 뵙자고 그래서 얘기 얘기.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술집 출입자를 체크한 바에 의하면 3명의 손님이 공 1시 30분경에 주점에 왔었어요. 그래요. 20대에서 30대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왜 이제 왔었다는 걸 알았냐면. 네. 그 사각 테이블 있잖아요. 주인이 쓰러진 사각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분들을 찾았는데 그분들이 얘기 하기를 자기들이 나가기 30분 전. 네. 그 30분 전이면. 아까. 아까 공 1시 30분으로 보는 거예요. 네네네. 30분 전에 20 30대 남성 3명이 와서 여종업원하고 홀 안쪽에서 술을 마시더라는 진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기 30분 전에 왔다 그랬으니까. 네. 유추해서 공 1시 30분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겠어요. 그 이 사람들이 30분 후에 나온 거니까 30분 전에 했으면 이 사람들은 2시경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2시경에 나왔겠네요. 2시경에 자기들이 나오는데 30분 전에. 네. 3명의 20 30대 청년들이 와서 종업원하고 안쪽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아니고 사각 대부분 먹고 나갔고. 네. 그러니까 2시에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네요. 1시 30분경에 와서 먹은 세 사람이 위력한 용의자로 일단은 뜨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마지막 손님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경찰이 추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살인의 성격도 봐야 돼요. 왜 죽였는지도.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야지 또 사건 해결하거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강도 아닐까. 돈 돈 돈. 그래서 카운터 같은 데 이런 데를 찾아봤어요. 네. 카운터 물색근이 있어요. 어? 뒤졌어요? 네. 물색근이 있어요. 카운터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 안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주인만이 죽은 사람만이 알죠. 그러나 물색근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강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네. 업주 주머니에 그 당시에 현금 136만 원이 있었어요. 현금. 네. 주머니에. 근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왔어요. 그럼 또 안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네. 설마. 옷 주머니에. 카운터가 있는데 업주 입장에서 받으면 거기에 뒀겠지.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겠어 하고 죽이고 그거 안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진짜 돈 있는 데는 카운터니까 저는 그럭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제 경험상은 그래요. 또 후다닥닥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몸까지 다 못 뒤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사람 죽여놓고 막 주머니 뒤지는 게 그렇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있다고.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데 하여튼 뭐 그 당시에 경찰은 아니 주머니에서 한 136만 원 현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건 안 가져간 거 봐서는. 강도 아니다. 강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물세커는 있으니까 또 강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매하네. 애매하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운터에 얼마의 현금이 있었는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또 개인적인 얘기에요. 거기서 훔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뭐 살펴볼 필요 없잖아. 주머니까지 뒤져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후다닥 그냥 나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살인의 목적으로 뭔가 화가 나서 죽이고 난 다음에 내친 김에 에이 씨 돈이라도 가지고 가자. 야 우리 돈 들고 가자. 이렇게 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애초부터 강도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저렇게 죽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종업원까지 그리고 죽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강도 목적으로 작심화가 들어왔으면 이런 주머니나 이런 것도 다 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살인 이후에 부수적으로 내친 김에 훔쳐간 것 같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 성폭행 목적 아닐까 여성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종업원은 헐렁한 정바지를 입었었대요. 헐렁한 정바지. 그런데 바지 단추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요. 허리띠가 풀려 있고. 그래서 이거 성범죄를 시도한 게 아닐까. 네. 이제 이렇게 또 일견 육안으로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제로 여성 청바지 같은 걸 벗기면 마찰은이 생겨요. 그렇죠. 살이랑 옷이랑. 벗겼다는 근거가 마찰은이거든요 사실은. 열상이 생긴다고요. 네. 그런데 마찰은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풀렸다고 성범죄 목적으로 바지 단추나 풀렸을지 몰라도 벗기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성폭행 있나요? 없죠. 그리고 성폭행을 했다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입힐 필요도 없고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성범죄의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아니다. 이건 해석이 분분해요. 그렇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액검사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그거 해보면 알겠죠. 정액검사 정액반응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액은 질내에 3일 이상 있으면 넘으면 어려워요. 3일 이상 경과한 정액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업원이 다른 남성과 오래전에 성관계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이때가 아닌. 그래서 성범죄 쪽으로는 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성범죄를 완전 타겟팅해서 하면 확실히 티가 나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그래서 좀 애매했고요. 그렇다면 이거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무슨 목적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를 종합해보면 이게 계획범죄라기보다는 우발범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네요. 뭐 강도도 아니고. 뭐 계획 딱 짜 갖고 왔었으면 일사불란하게 3명에서 착착착 진행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시끄럽게. 뭐 신고도 안 됐을 거예요. 문 다 잠궈놓고 가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발 가능성이 많이 이제 높아 보인다고 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질이 아주 좋지 않은 자들 불량한 자들이 이제 평소에 흉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껄렁한.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흉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들었다가. 그런 놈들이 그냥 일을 버린 것 같은 느낌. 들었다가. 그래서 뭐 그 당시 담당 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폭행 내지는 이제 성희롱을 이렇게 하다가. 뭔가요. 막 벗기고 이제 일을 흘러가. 하려다가. 거부하고 업주도 팔닥 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래서 다툼이 된 게 아닐까. 왜 그러냐면 네. 평상시에 여긴 단란주점이지만 업주 박씨나 종업원 김씨가 문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네. 2차 무슨 뭐 이거 성관계 이런 거 관련돼 성매매 관련돼서는 아주 칼같이 자르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여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놈이 와가지고 옷을 막 허리띠를 흘러고 뭐 이럴 때 그러지 말라고 거부하고 또 싸우니까 주인도 가서 말리고 이런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치 싫은 소리 막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은 또 평소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놈들이니까 네. 그러다가 싸움이 돼서 이제 위협도 하다가 막 이거 들고 위협하니까 나 111에 신고할 거야. 업주가. 네. 그러니까 업주를 살해한 게 아닐까. 또 살해하는 걸 봤으니까 종업원 당연히 살해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친김에 카운터 뒤져가지고 돈 있으면. 금품 절취해서 도주한 게 아닐까. 요렇게 담당 형사는 봐요. 그러니까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질이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게 각 피해자들 위치가 각각 다르고 업주는 전화기로 가는 카운터 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뭐 앞쪽에 뭐 앞쪽에. 거기에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등등으로 볼 때는 담당 형사들은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그렇지만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 상태예요. 아이고. 깎아봐죠. 네. 그 담당 형사가 추정한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죽였는데 정황상 마지막 손님 세 명일 가능성이 있다. 아까. 공 1시 30분경에 들어온 사람들 가능성이 높다. 네. 목격자도 일단 있었고 흉기가 세 개 이상이잖아. 그렇네요. 많네요. 그래서 그건 마저 떨어지는 것 같고. 칼 소지하고 다녔다면 대체로 초폭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프로 범죄자죠. 그렇죠. 누가 칼을 이렇게 줘요. 평소에 흉기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초범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칼을. 그렇게 좀 이제 성격 규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감식을 하다 보니까 주점 입구 아래쪽 계단. 네. 이렇게 주점 입구 아래쪽 계단 그쪽 맨 초입 계단. 네. 그 아래에 두 방울의 혈흔이 똑똑 떨어진 게 있었어요. 낙하 혈흔이. 똑똑 떨어진 게. 그걸 채취했어요. 그게 혈액 굉장히 AB형이에요. AB형. 그런데 업주는 B형이에요. 네. 그다음에 종업원 김 씨는 A형이에요. 그럼 둘 다. 그럼 AB형 똑똑 떨어진 거는 이건 범인 거예요. 범인. 범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범인 거예요. 칼질하다가. 당연히 DNA 뭐 분석까지 했겠죠. 그리고 범행 과정에 이제 이거 찌르고 하다 보면 지도 상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 다쳐가지고 그거 똑똑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 확보된 증거고 나중에 이 사건이 해결된다면 이걸로 잡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로 잡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보존을 잘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그러니까요 갖고 잘 있어야죠. 네. 그리고 DNA 유전자 은행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채취한 거 하고 일치하는 게 나왔으면 벌써 잡았겠죠. 그렇게요. 그게 애매해요 이게 또 그 부분을 보면. 그러게요. 또 범죄자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이렇게 일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여태까지 또 안 나온 것도 애매하네요. 그래서 또 이제 요 최근에 형사들 얘기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아 범인피가 아닐 수도 있다. 범인피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또 그럴 수도 있죠.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거는 그래도 만약에 그게 범인피라면 그걸로 범인은 결국 잡힐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또 찾은 목격자들도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진술을 좀 참고를 해보면 네. 첫 번째 그 근처에 다른 단란주점 종업원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 사건 경찰이 출동하기 한 10분 전에 봤는데 두 명이 한 사람을 한 10m 간격으로 두고 이렇게 따라가더래 그 근처에서. 네. 뒤따라 가는 걸 봤다. 동사무소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 그럼 어쨌든 세 명이네요. 세 명이요. 그거를 진술한 다른 그 단란주점 종업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한 명은 20대 키가 한 165cm 정도 되더라. 곤색 가로 줄무늬 티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스포츠형 머리였다. 요렇게 단란주점 직원이 얘기했고 그것보다 보다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증언이 나오는데 그게 택시기사분이에요. 자기가 공 3시경에 공 3시경에 남자 3명을 태웠대요. 그럼 시간도 얼추 맞잖아요. 얼추 맞죠. 그래서 이제 태운 데는 그 앞에 있는 24시 편의점 앞에서 태웠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탄 다음에 태화강역 현재는 태화강역이고 그때는 울산역이에요. 울산역을 이제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한 300m쯤 갔을 때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술 때문에. 탄 사람이. 네. 그러면서 내려버렸다는 거야. 그럼 그런 이상한 손님들을 자기가 태웠었다. 네. 이런 택시기사분의 증언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인상착의를 비교적 자세히 기억합니다. 한 명은 20대 후반에 몸집이 크더래요. 네. 얼굴이 넓고 둥글고. 네. 그 다음에 험상붙게 생겼더라. 네. 약간 긴 스포츠 머리더라. 네. 울산 사투리는 아니었다. 네. 다혈질로 좀 보였대요. 보였다. 근데 이제 자기들은 안 돼요. 이게 똑같은 경상도 사투리라도 울산 사투리인지 아닌지 안 돼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한 명은 그 역시 20대 후반이고. 네. 후리후리하더라. 걔도 역시 보통 스포츠 머리 하고 있더라. 얼굴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고. 네. 걔는 울산 사투리이더라. 오. 또 한 명은 그 역시 20대 후반인데. 후리후리한 것만 기억한다. 한 명은 잘 기억한다. 이렇게 세 명을 택시기사분이 진술을 했어요. 확.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다 20대 뭐 30대 젊은 세 명의 남자가 지금. 그렇죠. 다 그 인근에서 본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본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그분도 이제 이번에 신고한 분의 중국집이 아니고. 네. 다른 중국집 배달원이에요. 네. 일이 끝나고 이제 귀가 중에 술이 생각 났대. 그래서 그 주점으로 갔대. 갔더니 계단을 내려가기도 전부터 내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라는 거야. 오.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서 남자들하고 여주인이 막 싸우더라는 거야. 이거 엄청 구체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여주인이 그때 이런 얘기 했대.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네. 이런 말을 하면서 따지니까. 네. 한 남자가. 네. 카운터에 있는 칼을 들고 와서 그냥 팍 지르더라는 거야. 그럼 이건 면식범이야. 네가 나한테 가지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경사들이 뻑 갔어요. 네. 우와 이거 봐라. 네. 그런데 문제는. 왜요. 이 진술을 받을 때가 7월 27일이에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좀 오래 지난 데다가 아 이게 또 이 진술자의. 좀 한계가 있었어요. 환경 신빙성을 또 따져보려면 그 진술자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잖아. 그렇죠. 진술 능력이라든지. 봤더니 진술 능력이죠 그렇죠. 네. 이분이 또 어려서부터 자폐 증세를 앓던 분인데. 진술 명확하게. 진술을 듣다 보니까 자꾸 횡설수설 해. 봤다 안 봤다. 말이. 말이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결국은 신빙성이 떨어졌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나 이거 무작정 배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게요. 뭐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이분의 진술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같이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세 명의 남자예요. 남자. 어. 그러니까 세 명의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은. 높네요. 여전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사건은 2016년 7월 4일 자로 공소시효 끝이에요. 2001년 사건이니까. 네. 그런데 퇴원입법으로 폐지됐죠. 어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퇴원입법은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현재도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뭐 현재도 거기 수사하고 있는 장갑병 경위라고 있었는데 미제팀에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장갑병 경위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미제팀에서. 이 사건은 계획된 범죄는 아닌 걸로 보인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고 면식범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돈을 노린 범죄도 원한 관계에도 아닌 것 같다 이게 범죄가. 그러게요. 이렇게 일단은 사건의 성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보밖에 없어요. 이 사건 해결할 수 있는. 그러게 말해요. 제보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기억나고 아는 바가 있는 분이 있으면 제보해주면 정말 이거는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보면 이 여정 후보는 참 이분도 운이 없어요. 왜요. 김씨 이분은 그 전날은 7월 3일 아니에요. 네. 7월 3일 밤 9시 30분경에 전화를 해요 자기가 밖에서. 네. 언니 업주한테. 업주한테. 주인한테.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언니라고 안 불러요.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손님 많아요. 많지 않아요. 손님 많으면 내가 갈게. 돈이라도 벌으려고 TV라도.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손님이 좀 있었으니까. 네. 열 시경에 이제. 그럼 와. 그러니까 열 시경에 그 주점으로 간 거예요. 그럼 어쩌면 죽으러 갔어요. 그러고는 몇 시간 있다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이후에 손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공투시경 돼서 한가위 증거고요. 네. 아까 한 테이블 바꾸가 이게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성매매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차라리 이 사건이 나고 나니까. 어디 다 나가 있었으면. 그랬으면 살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서.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을 꼭 세 명의 용의자로 또 단정할 필요는 또 없어 보이고요. 또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넣어 놔야죠. 여러 가지 있고. 하여튼 이 한 테이블 바꾸의 해석의 차이가 이게 굉장히. 그렇네요. 한 테이블 바꾸. 한 테이블을 이미 받고 지금 언니랑 옆주랑 둘이 있다가. 그랬으면 그 세 명 아니야. 또 또 아니죠. 다른 놈들이 들어와서 죽인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참 답답한 그런 사건이고요. 이거는 제일 용의자로 찍혀 가지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여사장의 동거남이에요. 그 동거남이 이제 뭐 그 당시에 여사장하고 동거하면서 동거 중에 또 유족들 얘기 따르면 가정폭력도 많이 행사했고 놀고 먹으면서 좀 괴롭혔대요. 네. 그러니까 유족들은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라고 막 얘기해 가지고 경찰들이 혹시 몰라서 이제 조사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알리바이가 성립돼 버려 가지고. 그리고 AB형도 아니고요. 그럼요. DNA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이 아니라고 보냐면 동거남의 집에서부터 주정까지 1.9km에요. 1.9. 1.9km. 그러면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그렇죠. 오리를 가면 한 15분 20분 오리는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동거남은 공 2시 54분경에 달란주점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밑에 내려가 있던 중국집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중국집 사장이 이제 사건 나니까 112 신고해놓고 다시 내려갔잖아.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공 2시 54분경에 그 달란주점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단 말이야. 네. 그 전화가 이 동거남이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 죽었어요 하니까 뛰어왔을 거 아니야 달란주점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뭐 범행을 한 다음에 동거남이 집에 갔다가 전화 걸고 다시 흔적을 싹 지우고 다시 여기 왔다는 거 이거 알리바이가 안 맞죠. 시간상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동거남은 범인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고생은 엄청 했다고 그래요. 평소에 한번 물었으니까 끝까지 봤겠죠.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바의 달란주점 사건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네요. 유사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3인조잖아요. 3인조. 3인조로 보고 흉기도 톱날 흉기 여러 가지 있었고요. 장소도 달란주점 들어가 가지고 했고. 네. 그래서 또 인상차기 여기서 얘기하는 인상차기도 얼추 비슷해요. 막 한 명은 험청 굽고 한 명은 호리하고. 네. 그래서 그 범인들이 또 이 범행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범인일 수도 솔직히 있어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3년 전에 사바의 달란주점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또 와서 이 지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별 얘기 다 있더라고 뭐 이거 저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이 범행 한 거 아니냐 뭐. 칼을 너무 막. 네. 사바의 달란주점에서부터. 네. 대기 등등이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 하여튼 이 사건은 사바의 달란주점 하고 하여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네요. 요거는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 못 했습니다. 아이고. 잡혀야 될 텐데.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뭐 울산 달란주점 살인사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수사관들이 얘기하는 건 울산 옥교동 달란주점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붙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범인을 이제 검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잡혀야 될 텐데. 네.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여튼 그러나 분명한 거는 검거 된다면 빗방울일 겁니다. 그게 범인이 흘렸다면. 예 그게 범인께 맞다면. 예예. 그래서 오늘은 미제사건으로 울산 옥교동 달란주점 살인사건. 두 명이 사망한 사건 다뤄봤습니다. 범인 꼭 잡히길 바랍니다.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께 알부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알부민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마시는 알부민은 앰플 한 병에 25,500mg의 고함량 알부민을 담았다고 하고요. 알부민은 면역 증진에 도움을 주는 노얄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 기력이 좀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술자리 야근이 잦으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 사건을 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단독 특가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이벤트라고 하네요. 아,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댓글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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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